스미스에 봐봐 돌 오지게 넣어놨어 아 스미스에 내가 돌 진짜 개많이 넣어놨어 지금 여기다 주체해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여기다 주체해주세요 어 깜짝이야 돌 이정도 좋아 나무만 있으면 된다 나무는 난 몰라 나도 몰라 사냥한다 바빴어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따님 잠깐만 여기도 재료 좀 때리고 있는지 이것도 진짜 영광인 줄 알아야 돼 을림은 우리집에 못살게 했어 내가 따로 경비실 만들어줬다 채 1평 채 안 만들어줬어 우리 불쌍한 을림 보고싶다 천 셔츠 천 다 버리고 인구님 컴퓨터 문제 아니야 이거? 인구님이 컴퓨터 문제 아니야 이거? 인구님이 서버가 안 들어가진데 우리집에 나무 없죠 지금 하나도 어 나무 없어 나무 없어 굳이 2층에 옥상을 나무로 만들 필요가 있었어? 돌 만들고 이거 그냥 올리면서 올리면서 돌로 돌로 바꾼거야 그것은 아 그런거요 그럼 원래 나무가 먼저 있어야 되는거야 돌 짓기 전에 아니 아니 일단 집이 있어야 되니까 우선 우선은 막아놓은거야 우선 죽을까봐 그때 나무가 많았거든 근처에 나무가 많았지 근처에 나무가 많았지 근처에 네 답했지 그니까 인간이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거에요 지금 여기 우리 동네 오면은 아 이지영은 나무가 없다 나무가 안나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아는거지 뭐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와 네스 비켜봐 야 비켜봐 꼬리로 꼬리로 밀어 가시영이 아 망하게 없으실 분 어 주세요 주세요 어 내놓으세요 어 내놓으세요 문을 열고 아 나는 이걸 써야지 이거 뭔소리야 킁컹이 킁컹이 교육시키기용 킁컹이 교육이 진짜 오랜만이다 문 하나만 더 만들면 돼 오케이 위에서는 위에서 공격할수도 있잖아 돌은 됐고 나무만 있으면 돼 문님 그것좀 해주세요 문 가령나가지고 저장고좀 떼어주세요 저장고 아 저장고 나 있는데 배웠는데 어 그러니깐 집에 한두 개만 깔아주세요 고기 잡고 상한다 전부 다 가지고 고기는 상해도 돼 아니 우리 먹을 게 없이 상해 먹을 것도 없게 상해 그게 문제 저장고가 만들려면 나무 30개 필요해 휴 나무 30개 일단 우리 동네에는 나무가 안 자라 우리 동네에 지금 나무가 완전 말랐네 말랐어 나무가 하나가 냈지 이 집으로 하.. 브라질이 그렇게 그 나무가 오지게 없어진다던데 다큐에서 보니까 브라질에 무슨 나무 캐지 말라는 운동가들이 있는데 암살을 당한대 어 어 그거 보고 진짜 무서웠는데 나무 없어 뭐 캐지 나갔다고 캐지 물 마시러 가야됐어 나와봐 나와봐 나도 목말라 나도 목말라 문 다 끝나고 아 끝난거 아니고 살짝 설레서 나왔는데 모래 폭풍이 없길래 컴퓨터가 느려서 그래 디카이테도 아닌데 근데 부메랑 던지면 돌아오나? 부메랑 있어? 네 우와 우와 오진다 근데 잡아야되는거 아니야 돌아오는거 돌아오는거 돌아오면 부메랑을 잡아야되는거 어 뭐야 사라지 어 맞았어 아니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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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못잡으면 못잡으면 사라지는거 아냐 줘봐 나도 한번 해보자 네 드릴께 드릴께 지금 모래 폭풍이 바람이 이렇게 부른데 부메랑 던진다고 제정신이야 다들 어 속으론 속으론 해보고 싶으신 분이 조용히 하세요 아 나도 이미 해봤어요 오허허허헛 쯧 해보고 싶으면서 다 그런 그런 호기심 같지마 난 이미 다 써봤어 네 채찍 네 채찍 간다 흑흑흑흑흑흑흑 뭐야 이게 간거여? 오른쪽 클릭 오른쪽 쭉 땡겨 던져 헣 자동으로 잡아줘 좋다 자동으로 잡아줘 아 그냥 이렇게 던지는구나 자부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어어어 애진다 이거 애져 어 애진다 어 뭐야 왜 망가졌어 이게? 한 번밖에 안 썼는데 망가졌어 보메랑이 원래 보메랑 1회원인가 그럴걸? 때리면 터질걸 미친 뭐 맞았나? 장난감을 가지고 놀라고 죽었더니 벌써 부숴먹어? 장난감을 원래 가지고 노다 부서지는거에요 그래야 또 사는거지 그래서 그래서 또 장난감을 팔아먹는거야 우리나라가 일부러 부서지게 만드는거라고요 이사람이 무슨소리 하는거야 장난감 유튜브가 요새 얼마나 잘나가는데 아저씨 아시겠어요? 아저씨 어 조심해서 다루세요 장난감 안 사주니까 아휴 진짜 맨날 저런 저렇게 말해놓고 한달 뒤에 또 사줄거면서 이사람이 무슨 소리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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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3,400개 3,400개? 3,400개 알았어요 잠깐만 잠깐만 우리 동네 시조새 우리 동네 시조새 사람 타있어 사람 타있는거면 이놈의 시조새는 계속 뭔가 이 산에 뭐 있다 산에 뭐 있어 여기 산에 사람들이 계속 들리는 이유가 있는거야 이 산 위에 뭔가 있어 지금 뭔가 우리는 모르는 비밀이 있는거야 이 산 꼭대기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야 절대 가지마 방송 방송할때만 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방송 전에 가면 아 세르테이밍하면 절대 가지마 방송에서 가보게 알았지? 방송에서 가봐 저기 내일 방송 켜야지 아 그전에 절대 가지말라고 행연아 그전에 키지도마 그냥 취어 아 미치 문이 문이 앞에 열었는데 뒤에가 열려 야 미치 문아 제발 아 내일이면 좀 랩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제발 문아 열려줘 됐다 아 이 땅리 거기 가서 나무 캐는구나 캉캉이 타고 왔지 캉캉이 타고 왔지 됐다 아 진짜 개더워 여기 진짜 이 맵 와 수로 끌고 와야되나 지금 섭씨 24도 그정도면 그게 더운거 아닌데 괜찮은 날씨인데 24도면 그렇게 더운거 아니지 됐다 완성 굴이 완성 아 나무 이제 캐가려 했는데 아 내가 다 완성했어 그냥 아 그래? 일단 좀 캐갈게 그래도 나무 고기 굴 나무도 없어 아 그러면 안되지 밥먹먹는거는 절대 안되지 가자 캉캉아 아 아 용타고시지 아 저기 무게랑 700만원 아 감사합니다 당신 걸이 재미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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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법인 아 난 너너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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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확인했으 문이 안열줘 용룡 다 집어넣고 여기까지 합시다 잠깐만 오케이 야 우리 만약에 다음에 집 부서져있잖아 그럼 HWH가 H에 히치에 H123이 눈치 깐거요 들킨거에요 우리 딸킨게요 들킨거요 나무 오른쪽에 넣둡니다 어디 뭐 넣어 teh 맞나요 parliament 저장엔SE 애들 주차 ar zu차 그 주차 뒤로에 빼기싶게 문이 많아 어디로 가든 다 정면으로 나갈 수 있어 나무님 주차장 한번 와봐요 나 한번 가보려고 어디로 세우든 다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와 이거 미친 뭐야 뭐야 이게 문이 더 쎄? 방어력이? 병만들이 귀찮아 아 애졌네 그러니까 재료가 많이 들지 아니지 이게 더 재료 적게 될걸? 이게 더 적게 들어 이게 위에까지 세워놓아 방어력이 더 낮아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 털릴 것 같다 이거 위에 안 막아도 돼 위에 막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위에 어차피 털고 들어오면 그냥 끝난거야 그냥 그거는 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털겠네 여기까지 합시다 야 다 공격모드 해놨어? 몰라? 해내 해내 공격설정 공격적으로 해놔 다 해놔 가시웅 가시웅 근접공격 했는데 아닌데? 이 트랩이 약간 난 불안한데 뭐가? 이거 문이 아니 2층 올라오는 문 트랩이 적어서 아 트랩도? 뭔 소리야 뭐 트랩이 있어? 아냐 여기 위에 문 있어 문 이거 이 문이나 앞에 입구 문이랑 똑같아요 그거는 댐프 피는 그리고 어차피 돌벽 내가 아까 해보니까 수류탄 10개만 들고 오면 다 터져 그래 맘먹으면 다 터지구나 맘먹으면 맘먹으면 진짜 오늘 하루만 해도 이런 집 다 터지 맘먹으면 6,250이든 100,000이든 그냥 깨는 건 똑같은 거요 맞아 음 4,000 못 가가지고 집 못 털고 이런 애들 아니야 얘네들 봤을 때는 그러면 나는 여기 뒤에 딱 여기 딱 숨어서 살 그럼 다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했고요 오늘 고구려 1일차 들어가니까 어 우리 다들 또 잘 살아봅시다 데이 수고했어요 네 잘 수고했어요 어 우리 동물들도 항상 그 시간까지 오래 살고 다음에 여러분들 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어 수고하셨습니다 무축하다는에 있는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